영국에서 물 건너온 찐 영국인 피터의 진짜 영국식 영화 철가루 양윤정님이 의뢰해주신 사연인데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카페에서 수다를 떨고 있는데 젊은 친구들이 우르르르르 몰려들어는 거예요 와 영순아 저기 봐봐 배꼽티에 통바지네 야 요새는 크롭티에 와이드 팬츠라고 하는 거야 아 참나 그게 그거지 뭐 아 20년 전에 우리도 저런 리즈 시절이 있었는데 아 맞아 맞아 그립다 진짜 나의 리즈 시절 피터 그래서 리즈 시절 이 말이 영국식 영어로 뭐예요 궁금해 됐어요 알려주세요 최연주님이 저 어제 에어컨 필터 청소했어요 이젠 진짜 에어컨을 넣어두고 낮에 선풍기로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근데 피터 영국은 열대야가 없어서 에어컨 선풍기 틀릴 일이 없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오 피터에 물어볼까요? Good morning how are you today? Good morning very well indeed 오 이거 맞는 말이죠 왜냐면 집에 에어컨 있는 사람 저 거의 한 명도 못 봤어요 영국에 에어컨 자체가 집에 있는 거 아니고 뭐 사무실 정도에 있을 수 있는데 하고 맞죠 밤에도 선풍기 틀은 기억은 없어요 영국에서 It's nice and cool in the evenings 근데 작년에는 역대급으로 뭐 40도까지 올라갔으니까 제 삼촌도 저보고 인터넷으로 시켜달라고 선풍기는 이제는 조금 기후 변화 때문에 바뀌지만 원래는 진짜 안 썼어요 저는 여름철에 영국에 런던에 차량을 간 적이 있었거든요 런던에서 교수님을 만나러 갔는데 뉴캐슬 쪽이었어요 북부 쪽이니까 더 춥죠 여름인데 뉴카스 올라가던 길이 진짜 진심으로 7월 달이었는데 추웠어요 네 출데도 많아요 런던도 그렇고 그래서 반팔을 입고 왔는데 와 진짜 이거 가디건을 갖고 와서 오버할 정도로 했는데 아니 추웠어요 맞아요 가디건 아니면 후티 꼭 챙기고 가야 되고 런던도 더웠다가 며칠 동안 살살하고 더워던 업다운이 진짜 심해요 그렇죠 그렇게 아니 업다운을 시작하면 사람들 감정은 어때요? 비슷하죠 저도 그래서 진짜 울할 때도 있고 행복할 때도 있고 it's fun actually 조금 랜덤하니까 좀 재밌어요 그러네요 한국처럼 쭉 더운 거 저도 어느 정도 되면 되게 지겨워져요 너무 더우니까 겨울도 쭉 추우니까 한 2월 되면 이제 지겨워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업핸드가 아니라 그냥 쭉 화들이 나와있나봐요 네 또 쫙 화나있잖아요 계속 맞아요 아 더 죽겠네 속달리는데 더 죽겠네 이러잖아요 피터와 함께하는 진짜 영국식 영어 오늘 의뢰 받은 표현이 리즈 시절이잖아요 이게 영국식 표현으로 영국에도 리즈 시절이라는 표현이 있죠? 아니 이거 영국 축구팀 구단을 따서 생긴 표현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한국에 한국에 만든 표현이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리즈 시절 리즈 타임즈는 없어요 영국에서 아 그럼 영어로는 없네요? 네 It's my 리즈 타임 리즈 제너레이션 No No 그거 진짜 한국 해설원이 아마 만들었어요 그래요 네 리즈 시절이 뭡니까? 나의 최고의 전성기 제일 잘나가던 시절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아 요거 내가 잡지도 하나 있어가지고 내가 본 것 같은데 Oh 오케이 Heyday라는 잡지가 있거든요 와우 그 잡지의 이름이 잡지가 H-E-Y-D-A 맞죠? 진짜요? 무슨 잡지예요? 나 이거 Heyday 봐서 계속해서 나 진짜 Heyday가 뭐야? 그래서 나 그 잡지 이름이 보통 뭐 이랬던 GQ, Esquire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Heyday를 보고 어 나 무슨 뜻인지 찾아봤더니 오 이렇게 전성기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 최초로 이틀 연속 빰빠라밤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와우 다음 장을 넘겼더니 Heyday라고 돼 Heyday 돼 있어요 저 안 와도 되겠네요 내일은 Bye bye See you next year Thank you very much Oh Heyday 알다니 Who is anybody new teacher? Well done 어우 진짜 감동받았어요 근데 Heyday 어원은 그러면 아세요? 뭐라고요? Heyday? 어원 왜 Heyday인지 아 어원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해 주세요 왜 Heyday죠? 아니 한번 말해보세요 잘 안다니까 네 뭐 인사도 하고 아니니까 Heyday가 뭐냐면 전성기 때 얼마나 잘나갔어요 사람 이름을 안 불러도 될 정도로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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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게 Heyday가 되었다 아무 매너 없이 그냥 막 Hey 부르는 거 아니에요 저 지금까지 필요해요 안 갈 거예요 Hey는 옛날에 그럼요 Hurrah 알아요? Hurrah Hurray 만세 만세 그렇죠 아이들 영어 공부하려고 제가 어린이 영어 책을 많이 보거든요 아침에 항상 일어나면 음 맘이 Hurray 만세 날 그래서 잘 나갈 때 만세 약간 이렇게 외치는 것처럼 그렇죠 잘 나가면 아무래도 손을 양손을 다 올리죠 야 Hey 만세 Hey Hey 네 그래서 그렇게 시작했대요 Heyday 여러분 Heyday 단어도 되기 쉽지만 스펠링 한번 짚어볼게요 Heyday 스펠링은요? H-E-Y-D-A-Y Heyday Heyday 발음은 똑같지만 Hey하고 day 그 모음소리 근데 스펠링은 E하고 A 틀려요 그렇죠 근데 My question is that Heyday 했는데 영국인데 Heyday 하지 않나요? No Oh no 이건 왜 Heyday Die 원래 뭔 Die? To die Oh to die 뭐 그렇게 발음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네 표준어라고 약간 할 수 있는 런던 발음은 그냥 Heyday Day To die 그거는 한국 사람들이 너무 오바하게 영국식 영어 할 때 많이 하는데 To die To die 약간 조금 더 호주 영어로 비슷한 것 같아요 Good day 많이 그렇죠 그래서 제 영어 교수님 예전에 호주를 유학을 갔는데 시든을 갔는데 To die is Monday 해서 아 월요일이 죽는 날이구나 To die is Monday 네 네 그렇게 안 해도 돼요 Heyday 하지 않고 그냥 Heyday Heyday 하시면 되겠네요 이거는요 In my heyday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In my heyday 나는 이렇게 했다 When is your heyday? Right now Me too Right now Right now is my heyday 진짜 저의 리즈 시절입니다 지금 그렇죠 피터의 진짜 영국식 영어 철가로 양윤정님이 의뢰해주신 영국식 포메연 리즈 시절 영국식 영어를 어떻게 한다고요? 땡 데이 좋아요 땡 데인을 그대로 살려두고 땡에 들어갈 단어 H로 시작하죠 H로 시작하는 단어 샵 1국 7집 짧은 문자고 휴방기문자 100원 곤란 무료입니다 피터 오늘도 즐거웠어요 Have a fantastic heyday kyá 아 아 아 아 영어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